레위기 13장 그것은 악성 피부병에 감염된 것이니 제사장은 다 살펴본 뒤에 그 환자에게 부정하다고 선언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의 살갗에 생긴 얼룩이 희기만 하고 살갗보다 우묵하게 들어가지도 않고 그곳의 털이 하얗게 되지도 않았으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1회 동안 격리시키기만 한다. 1회가 되는 날에 제사장은 그 환부를 살펴보고 자기가 보기에 환부가 변하지 않고 그 병이 그의 살갗에 더 퍼지지 않았으면 제사장은 그를 다시 1회 동안 더 격리시킨다. 1회째 되는 날에 제사장은 그를 다시 살펴보고 그 병이 사라지고 그의 살갗에 더 퍼지지 않았으면 제사장은 그에게 정하다고 선언하여야 한다. 그것은 단순한 뾰루지일 뿐이므로 옷을 빨아입으면 그는 깨끗하여질 것이다. 그러나 제사장에게 보여서 제사장으로부터 정하다는 선언을 받은 뒤에라도 그 뾰루지가 살갗에 퍼지면 그는 다시 제사장에게 그것을 보여야 한다. 제사장은 그것을 살펴보고 그 뾰루지가 살갗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그에게 부정하다고 선언하여야 한다. 그것은 악성피부병이다. 사람이 악성피부병에 감염되면 그를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야 하고 제사장은 그를 살펴보아야 한다. 그의 살갗에 흰 부스럼이 생기고 거기에 난 털이 하얗게 되고 부스럼에 생살이 생겼으면 그의 살갗에 생긴 것은 이미 만성이 된 악성피부병이다. 제사장은 그에게 부정하다고 선언하여야 한다. 그가 이미 부정하게 되었으므로 제사장은 그를 격리시킬 필요가 없다. 그리고 제사장이 보기에 살갗에 생긴 악성피부병이 그 환자의 살갗을 모두 덮어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다시 살펴보아야 한다. 그 악성피부병이 그의 몸 전체를 덮었으면 제사장은 그 감염된 사람에게 정하다고 선언하여야 한다. 그의 살갗 전체가 다 하얗게 되었으므로 그는 정하다. 아무 날이든 그에게 생살이 솟아오르면 그는 부정하게 된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생살을 살펴 확인한 뒤에 그에게 부정하다고 선언하여야 한다. 생살은 부정하다. 그것은 악성피부병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생살이 다시 변하여 하얗게 되면 그는 제사장에게 가야 한다. 제사장이 그를 살펴보고 그 감염된 곳이 하얗게 되었으면 그 환자에게 정하다고 선언하여야 한다. 그는 정한 사람이다. 살갗에 종기가 생겼다가 낳은 뒤에 종기가 났던 바로 그 자리에 흰 부스럼이나 희고 붉은 얼룩이 생기면 그는 제사장에게로 가서 몸을 보여야 한다. 제사장이 살펴보고 그 자리가 살갗보다 우묵하게 들어갔고 거기에 있던 털이 하얗게 되었으면 제사장은 그에게 부정하다고 선언하여야 한다. 그것은 악성피부병에 감염된 것이다. 그것은 종기에서 생겨난 것이다. 그러나 제사장이 살펴보고 거기에 있던 털이 하얗게 되지도 않고 그 자리가 살갗보다 우묵하게 들어가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그것이 사그라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이랫동안 격리시켜야 한다. 그것이 살갗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그에게 부정하다고 선언하여야 한다. 그것은 감염된 것이다. 그러나 그 얼룩이 한 곳에 머물러 있고 퍼지지 않았으면 그것은 종기의 흉터일 뿐이다. 제사장은 그에게 정하다고 선언하여야 한다. 살갗을 불에 대었는데 된 자리에 살에 희고 붉은 얼룩이나 아주 흰 얼룩이 생기면 제사장은 그것을 살펴보아야 한다. 그 얼룩에 난 털이 하얗게 되고 그 얼룩이 살갗보다 우묵하게 들어갔으면 그것은 악성피부병이다. 그것은 된 데서 생긴 것이다. 제사장은 그에게 부정하다고 선언하여야 한다. 그것은 악성피부병에 감염된 것이다. 그러나 제사장이 살펴보고 그 얼룩의 난 털이 하얗게 되지도 않고 그 자리가 살갗보다 우묵하게 들어가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그것이 사그라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1회 동안 격리시켜야 한다. 1회째 되는 날에 제사장이 그를 살펴서 얼룩이 살갗에 퍼졌으면 그에게 부정하다고 선언하여야 한다. 그것은 악성피부병에 감염된 것이다. 그러나 그 얼룩이 한 곳에 머물러 있고 살갗에 퍼지지 않고 사그라졌으면 그것은 된 데서 생긴 부스럼이다. 제사장은 그에게 정하다고 선언하여야 한다. 그것은 다만 된 자국일 따름이기 때문이다. 남자이든지 여자이든지 머리나 턱에 헌데가 생겼을 때에는 제사장이 그 헌데를 살펴보고 그것이 살갗보다 우묵하게 들어가고 거기에 난 털이 누렇게 변하여 가늘어졌으면 제사장은 그에게 부정하다고 선언하여야 한다. 그것은 머리나 턱에 생기는 악성피부병인 백선이다. 제사장이 그 백선이 난 자리를 진찰하여 보아 그 자리가 살갗보다 우묵하게 들어가지 않고 또 그 자리에 검은 털이 없으면 제사장은 백선이 난 환자를 1회 동안 격리시켜야 한다. 그러다가 1회째 되는 날에 제사장이 그 병을 살펴보아 백선이 퍼지지 않고 그 자리에 누런 털도 생기지 않았으며 백선이 난 자리가 살갗보다 더 우묵하게 들어가지도 않았으면 제사장은 백선이 난 자리만 빼고 털을 민 다음에 백선이 생긴 그 환자를 또다시 1회 동안 격리시켜야 한다. 1회째 되는 날에 제사장은 그 백선이 난 자리를 살펴보아 백선이 살갗에 더 퍼지지 않고 살갗보다 더 우묵하게 들어가지 않았으면 제사장은 그에게 정하다고 선언하여야 한다. 그리고 환자는 입었던 옷을 빨아 입으면 정하여진다. 그러나 그가 정하다는 선언을 받은 뒤에라도 그 백선이 살갗에 퍼지면 제사장은 그를 살펴보아야 한다. 그래서 백선이 살갗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아픈 곳의 털이 누렇게 되었는지를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미 그는 부정한 상태이다.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백선이 그치고 그 자리에서 검은 털이 자랐으면 백선은 이미 나았으며 그는 정하게 된 것이다. 제사장은 그에게 정하다고 선언하여야 한다. 남자이든지 여자이든지 살갗에 희끗희끗한 얼룩이 생겼을 때에는 제사장은 그것을 살펴보아야 한다. 살갗에 생긴 얼룩 색깔이 희끄무레하면 그것은 살갗에 생긴 반지인일 뿐이므로 그는 정하다. 누구든지 머리카락이 다 빠지면 그는 대머리가 된다. 그러나 그는 정하다. 앞머리카락만 빠지면 그는 이마 대머리가 된다. 그래도 그는 정하다. 그러나 대머리가 된 정수리나 이마에 희끗희끗하고 불그스레한 헌데가 생기면 그것은 정수리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생긴 악성피부병이다. 제사장은 그를 살펴보아야 한다. 감염된 부스러움으로 정수리나 이마가 희끗희끗해지고 불그스레해져서 마치 살갗에 생긴 악성피부병과 같아 보이면 그는 악성피부병 환자임으로 부정하다. 제사장은 그에게 부정하다고 선언하여야 한다. 그는 악성피부병이 머리에 생긴 환자이다. 악성피부병에 걸린 사람은 입은 옷을 짓고 머리를 풀어야 한다. 또한 그는 자기 코 밑 수염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하고 외쳐야 한다. 병에 걸려있는 한 부정한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되므로 그는 부정하다. 그는 짐 바깥에서 혼자 따로 살아야 한다. 곰팡이가 옷, 곧 털옷이나 배옷에 묻었을 때에 또는 배나 털로 짠 천의 날에나 씨에 또는 가죽에나 어떤 가죽제품에 묻었을 때에 푸르스름하거나 불구스름한 자국이 그 옷에나 가죽에나 천의 날에나 씨에나 또는 어떤 가죽제품에 생겼으면 그것은 곰팡이가 퍼지고 있는 것이다. 그것을 제사장에게 보여야 한다. 제사장은 그 자국을 살펴보고 곰팡이가 묻은 천이나 가죽을 1회 동안 따로 두었다가 1회째 되는 날에 그 자국을 살펴보아야 한다. 그 자국이 옷에나 천의 날에나 씨에 또는 어떤 용도로 쓰이는 가죽제품이든지 그 가죽에 퍼졌으면 그것은 악성 곰팡이이다. 그것이 묻은 옷이나 천은 부정하다. 곰팡이가 묻은 것은 옷이든지 털이나 배로 짠 천의 날이나 씨든지 또는 어떤 가죽제품이든지 모두 불태워야 한다. 그것은 악성 곰팡이이므로 불에 태워야 한다. 제사장이 살펴보아서 그 옷에나 천의 날에나 씨에 또는 어떤 가죽제품에 묻은 곰팡이가 퍼지지 않았으면 제사장은 곰팡이가 묻은 그 옷을 빨도록 지시하여야 하고 또 다시 1회 동안 그것을 따로 두게 하여야 한다. 곰팡이가 묻은 옷을 빤 뒤에는 제사장이 그것을 살펴보아야 한다. 곰팡이가 묻은 자리가 퍼지지 않았을지라도 묻은 얼룩의 색깔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그것은 부정하다. 묻은 얼룩이 천 안쪽에 생겼든지 천 바깥쪽에 생겼든지 가릴 것 없이 너희는 그것을 불에 태워야 한다. 그러나 천을 빤 다음에 제사장이 살펴보아서 그 곰팡이가 사그라졌으면 제사장은 그 옷에서든지 가죽에서든지 또는 옷감의 날에서든지 씨에서든지 그 얼룩자리를 도려내야 한다. 그렇게 하고 나서도 옷에나 천의 날에나 씨에 또는 어떤 가죽제품에 곰팡이가 다시 나타나면 그것은 곰팡이가 퍼지고 있는 것이므로 너희는 곰팡이가 묻은 것을 불에 태워야 한다. 그러나 한 번 빨아서 옷에나 천의 날에나 씨에나 어떤 가죽제품에 묻은 곰팡이가 없어졌으면 한 번 더 빨면 정하게 된다. 위에서 말한 것은 악성 곰팡이가 털옷에나 배옷에 또는 천의 날에나 씨에나 또 어떤 가죽제품에 묻었을 때에 정한지 부정한지를 결정하는 규례이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다음은 악성피부병에 걸린 환자를 정하게 하는 날에 지켜야 할 규례이다. 사람들이 악성피부병에 걸린 환자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가면 제사장은 짐 바깥으로 나가서 그를 살펴보아야 한다. 그 환자의 악성피부병이 나왔으면 제사장은 사람들을 시켜서 그 환자를 정하게 하는 데 쓸 살아있는 정한 새 두 마리와 백행목 가지와 홍색 털실 한 뭉치와 우술초 한 포기를 가져오게 한다. 그리고 제사장은 사람들을 시켜서 그 두 마리 새 가운데서 한 마리를 잡아서 생수가 담긴 오지 그릇에 담게 한다. 그렇게 한 다음에 제사장은 백행목 가지와 홍색 털실 한 뭉치와 우술초 한 포기와 그리고 그 살아있는 나머지 새를 다져다가 생수 섞인 죽은 새의 피에 찍어서 악성피부병에 걸렸다가 정하게 된 그 사람에게 일곱 번 뿌린다. 그런 다음에 제사장은 그에게 정하다고 선언하고 살아있는 새는 들판으로 날려보낸다. 정하다는 선언을 받은 그 사람은 옷을 빨고 털을 모두 밀고 물로 목욕을 하면 정하게 된다. 그리고 진으로 돌아온 뒤에 그는 이랫동안 장막 바깥에서 살아야 한다. 이랫째 되는 날에 그는 다시 털을 모두 밀어야 한다. 머리카락과 수염과 눈썹까지 털을 다 밀어야 한다. 그런 다음에 옷을 빨고 물로 목욕을 하면 그는 정하게 된다. 여드랫째 되는 날에 그는 흠 없는 순양 두 마리와 흠 없는 일련된 어린 암양 한 마리와 곡식 제물로 바칠 기름 섞은 고운 밀가루 10분의 3 에바와 기름 한 록을 가져와야 한다. 그를 정하게 할 제사장은 정하게 되려는 그 사람을 그 제물들과 함께 회막 어기 주 앞에 세운다. 제사장은 순양 한 마리를 끌어다가 그것을 기름 한 록과 함께 속권 제물로 바치는데 그것은 주 앞에서 흔들어 바치는 제물이므로 제사장은 그것들을 흔들어야 한다. 제사장이 그렇게 하고 나면 정하게 되려는 그 사람이 속제 제물과 번 제물을 잡는 바로 그 장소 곧 거룩한 곳에서 나머지 순양 한 마리를 잡는다. 속권 제물은 속제 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의 몫이 된다. 그것은 가장 거룩한 것이다. 제사장은 속권 제물의 피를 받아다가 정하게 되려는 사람의 오른쪽 귓불과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발라야 한다. 그런 다음에 제사장은 기름 한 록에서 얼마를 덜어 왼손 바닥에 붓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손 바닥에 부은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에 묻은 기름을 주 앞에서 7번 뿌린다. 그리고 제사장은 손바닥에 남아있는 기름을 정하게 되려는 그 사람의 오른쪽 귓불과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이미 발라놓은 속권 제물의 피 위에 덧바른다. 그리고 나머지 기름, 곧 제사장의 손바닥에 남아있는 기름은 정하게 되려는 사람의 머리에 바른다. 그리고 나서 제사장은 주 앞에서 그 사람의 죄를 속하여 주어야 한다. 부정한 상태에서 이제 정하게 되려는 그 사람의 죄를 속하여 주려고 제사장은 속제 제물을 바친다. 그렇게 한 다음에 정하게 되려는 그 사람이 번제물을 잡으면 제사장은 번제물과 곡식 제물을 재단에 바친다. 이렇게 하여 제사장이 그의 죄를 속하여 주면 그는 정하게 된다. 그러나 가난에서 그렇게 많은 것을 바칠 수 없는 사람이 자기의 죄를 속하려 할 때에는 그는 제사장의 흔들어 바칠 속권 제물로는 순양 한 마리를 가져오고 곡식 제물로 바칠 기름으로 반죽한 고운 밀가루는 10분의 1 에바만 가져오면 된다. 기름은 마찬가지로 한 록이다. 힘이 닿는 대로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가져다가 한 마리는 속제 제물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물로 바치면 된다. 여드레째 되는 날에 그는 정하게 되려고 바치는 이 모든 제물을 제사장에게로 곧 회막 어귀의 주 앞으로 가져와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은 속권 제물로 바칠 순량과 기름 한 록을 받아다가 주에게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그것들을 흔들 것이다. 그런 다음에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속권 제물인 양을 잡으면 제사장은 속권 제물의 피를 받아다가 정하게 되려는 사람의 오른쪽 깃불과 오른손 엄지와 얼음발 엄지에 바른다. 또 제사장은 기름 얼마를 왼손바닥에 붓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손바닥에 부은 기름을 조금 찍어 주 앞에서 일곱 번 뿌린다. 또 제사장은 손바닥에 남아있는 기름을 정하게 되려는 사람의 오른쪽 깃불과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 곧 속권 제물의 피를 바른 바로 그곳에 덧바른다. 제사장의 손바닥에 남아있는 기름은 정하게 되려는 사람의 머리에 바른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제사장이 주 앞에서 그의 죄를 속하여 주려고 할 때에 하는 것이다. 제사장이 이렇게 하고 나면 정하게 되려는 그 사람은 자기의 힘이 닿는 대로 가져온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 가운데서 힘이 닿는 대로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다른 한 마리는 번 제물로 곡식 제물과 함께 바친다. 그러면 제사장은 정하게 되려는 그 사람의 죄를 주 앞에서 속한다. 이상은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이 정하게 되는 예식을 치르면서 넉넉한 제물을 바칠 수 없을 때에 지킬 규례이다.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나주가 너희에게 유산으로 준 가난한 땅으로 너희가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였을 때에 나주가 내린 악성 곰팡이가 너희가 유산으로 받은 땅에 있는 어떤 집에 생기거든. 그 집 임자는 제사장에게로 가서 집에 곰팡이가 보인다고 알려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곰팡이를 살피러 가기에 앞서 그 집안 사람들에게 지시하여 그 집을 비우게 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그 집안에 있는 모든 물건이 부정하다는 선언을 받지 않을 것이다. 제사장은 집을 비운 다음에 집안으로 들어가서 살펴보아야 한다. 제사장은 곰팡이가 퍼진 곳을 살펴보아서 그 집 벽에 곰팡이가 퍼져 있고 그 자리에 푸르스름하거나 불그스름한 점이 생겼고 그 퍼진 자리가 벽면보다 우묵하게 들어갔으면 제사장은 그 집 문 바깥으로 나가고 그 집을 1회 동안 잠가두게 하여야 한다. 1회째 되는 날에 제사장이 다시 가서 보고 그 곰팡이가 그 집 벽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사람들에게 지시하여 곰팡이가 묻은 돌을 빼내서 마을 바깥에 부정한 곳에 버리도록 하여야 한다. 제사장은 또 사람을 시켜서 그 집 벽을 돌아가며 긁어내게 하고 그 긁어낸 흙도 다 마을 바깥에 부정한 곳에 버리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고 나면 사람들은 다른 돌을 가져다가 그 빼내버린 돌이 있던 자리에 채워넣고 다른 흙을 가져다가 그 집 벽에 발라야 한다. 돌들을 바꾸고 벽을 긁어내어 다시 바른 다음에도 곰팡이가 집 안에 다시 퍼졌으면 제사장이 가서 보아야 한다. 곰팡이가 정말 집 안에 퍼졌으면 그것은 건물에 생긴 곰팡이이다. 그 집은 이미 부정하게 되었다. 집 임자는 그 집을 헐고 돌과 제목과 집 건물의 흙을 모두 다 마을 바깥에 부정한 곳에 내다 버려야 한다. 특히 그 집을 잠가둔 동안 그 집에 들어간 사람은 그날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그 집에서 누웠던 사람은 옷을 빨아서 입어야 하고 그 집에서 음식을 먹었어도 옷을 빨아서 입어야 한다. 그러나 제사장이 가서 살펴보고 벽을 다시 바른 다음에 그 집에 곰팡이가 다시 퍼지지 않았으면 이미 곰팡이가 없어진 것이므로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고 선언하여야 한다. 이제 그 집을 정하게 하여야 함으로 제사장은 새 두 마리와 함께 백항목가지와 홍색 털실 한 뭉치와 우술초 한 포기를 가져오게 한다. 그 집 임자가 그 두 마리 새 가운데서 한 마리를 잡아서 생수가 담긴 오지그릿에 담으면 제사장은 백항목가지와 우술초 한 포기와 홍색 털실 뭉치를 살아있는 새와 함께 그 죽은 새의 피와 생수에 담갔다가 그것으로 그 집에 일곱 번 뿌려야 한다. 이렇게 제사장은 새의 피와 생수와 살아있는 새와 백항목가지와 우술초와 홍색 털실로 그 집을 정하게 하여야 한다. 그런 다음에 제사장은 살아있는 새를 마을 바깥에 들판으로 날려보낸다. 그렇게 하여 제사장이 그 집에 죄를 속하면 그 집은 정하게 될 것이다. 위에서 말한 것은 모두 악성 피부병과 백선 옷이나 건물에 생기는 곰팡이 또는 부스럼이나 뾰루지나 어루러기에 관한 규례로서 사람이나 물건이 언제 부정하게 되고 또 언제 정하게 되는지를 밝히는 것이다. 이상은 악성 피부병에 관한 규례이다. 아멘